당뇨에도 좋다는 샐러리,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이한 향과 맛이 있는 샐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섭취하지 않는 야채 중 하나인데요. 이 샐러리가 당뇨에도 좋은 효능을 하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야채로 식단에 포함시키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샐러리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도 함유하고 있어 간 건강, 피부 건강, 소화기 건강, 눈 건강 등 여러 효능이 있는 야채입니다. 예부터 수분이 많고 건강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리를 섭취함으로써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한다고 믿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통은 줄기 부분을 섭취하지만 이 야채의 잎과 씨앗도 섭취가 가능하며 다양한 효능들을 합니다. 샐러리는 다른 야채들만큼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타민 K와 비타민 C, 칼륨, 엽산, 망간, 마그네슘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이 샐러리 한 컵 양에는 약 8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 나트륨은 천연 나트륨인데요. 칼륨과 같은 다른 미네랄 성분과 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혈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리는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은 야채인데요. 혈당지수가 낮은 야채로 식단에 포함시켜도 혈당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입니다. 칼로리가 적고 섬유질이 높은 야채로 포도당의 체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체중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인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녹색잎이 많은 채소에서 발견이 되는 아피제닌 성분 때문인데요. 연구에서도 이 성분이 뇌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인체의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은 인체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샐러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드물지만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 잔류가 많을 수 있는 야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기농을 선택하거나 깨끗하게 씻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야채들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에 포함시키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야채일 뿐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어떠한 효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 좋습니다. 샐러리는 지질 저하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특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샐러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혈액 내 지질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의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 손상과 염증 발생을 억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어 관절념, 통풍, 신장염, 간염, 과민성 대장 중후군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 감소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연구에서 샐러리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유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듯이 샐러리에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샐러리에 폴리페놀과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의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프로바이오틱스 성장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관 내벽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괴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연구원들은 샐러리의 식물 화합물이 위산의 수준을 제어하고 보호점액 수준을 향상시켜준다고 말합니다. 간 건강에 좋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샐러리를 공급받은 그룹이 간효소 기능과 혈중 지질 수준이 향상되어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개선시켰으며 샐러리를 더 많이 공급한 그룹일수록 간 건강이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해줍니다. 이 야채는 요산을 줄이고 소변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생식기관의 세균 감염 퇴치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요로 감염을 막아줄 뿐 아니라 방광장애, 신장 문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이 있는데요. 폴리아세틸렌이 포함되어 있어 암세포 생성을 억제해주고 돌연변이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해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로리가 낮고 여러 영양소를 제공하는 야채로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대살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 체중감량을 도와주는 야채입니다. 칼로리는 조절을 줄이기다. 칼로리는 타입을 줄이기다. 칼로리가 낮고 여러 영양소가 증식에 대해 역량을 위해 치면 돼. 왕의 강렬에 사항기까지 9시, 6시, 5시, 6시, 6시 남기주laws, 암세포, 8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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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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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9시, 7시, 7시, 8시, 8시, 9시, 9시. 감사합니다.